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기우 전화사입니다. 2022년 8월 10월째 판례공부 형사 원격지 서버와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5-735 결정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압수물 가환부 허가 결정에 대한 주난고 및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제한고 엄청 길죠?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주난고가 있었고 거기서 일부 인용 결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한고를 한 겁니다. 그 제한고는 수사기관인 서울결창청이고 제한고가 기각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A회사는 피해자라고 말하죠. 주난고인. 아니요. 피고인이죠. 피고인. 그러니까 A회사가 피고인인데 피고인 쪽, 피의자 쪽이라고 보는데요. 피의자. 피의자가 경력직 채용을 빙자해서 2차전지 핵심 인력과 기술을 유출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A회사의 직원들이 기술을 이직을 하면서 기술을 빼갔다는 거예요. 피의자 회사에게. 그래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A회사의 기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등 정보조리 장치, 저장 매체, 클라우드 회사 전자우편 등을 기재를 해서 이 피의자 회사, 회사의 압수수색을 신청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차지할 건 뭐냐면 A회사의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으려고 했는데 법원이 일부만 발부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저장 전자 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회사에 있는 저장 장치, USB라든지, HDD, 하드라든지 SSD 이런 저장 장치, 그 회사 내에 있는 서버 이런 것들은 압률을 하되 클라우드 저장 정보, 그러니까 회사 밖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 있죠.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정보는 기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색할 장소로 서울본사, 서산공장, 대전연구원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회사가, 회사는 어떻게 되었냐면 PC에 데스크탑 가상화 인프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 인프라.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 하드에는 아무 저장이 안 돼요. 다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있는 걸다가 화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업무 자료가 컴퓨터 자체는 저장이 아예 안 되고 모두 버추얼 가상화 인프라인 VDI 서버에 저장이 돼서 회사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직원들의 데스크탑에 같이 앉아서 그 데스크탑 안에 있는 폴더를 보고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가상화 서버 써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열어봐. 열어본 거예요. 열어봐서 그 안의 폴더를 쭉쭉 보다 보니까 A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제 스톱 한 다음에 2차 영장을 받습니다. 2차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VDI 서버 자료를 내가 봤더니 거기에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압수하겠다 하고 2차 영장을 받아가지고 2차 영장에 의해서 45개의 전자정보와 24개의 전자정보를 압수로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회사가 니네 압수수색 1차 영장에는 압수수색 위법하고 두 번째 영장도 위법하니까 그 45개, 24개의 장보 다시 돌려줘 라고 인용 신청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1차 영장에서 VDI 접속 가상 인프라인 원격지 서버에 화면을 들여다본 거 그걸 들여다본 거, 내용 확인한 거 그때는 압수는 안 했어요. 확인한 것이 위법한가? 두 번째, 그러면 그 확인한 거 위해서 어? 뭐가 있네? 라고 해도 2차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한 거는 적법한가? 두 가지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압수한 물건을 특정하는 문헌은 확장해서는 유추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장에 분명히 클라우드 저장 서버는 압수수색에도 빼고 그 다음에 수색의 장소에다가는 본사, 공장, 연구원만 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장소에 있는 서버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특히 수색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색. 그러니까 원격지 서버가 발견이 됐으면 그거는 수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장에 의해서는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전자 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버는 분명히 일창장에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수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VDI 서버에 대한 압수정책을 받아서 그때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데스크서 열어보고 내용 확인을 했으면 이거는 수색이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한 수색으로 알게 된 내용도 추가 압수한 것도 위법하고 결국은 다 돌려줘라. 이건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압수영장에 적히지 않는 거는 수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색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물건과 장소는 명확히 기재되어야 되고 원격지 서버는 수색할 장소에 있지 않는 한 압수로 물론 수색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색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임의로 제출하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절대. 사실상 현장에서 그냥 마음대로 설명되면 가져가는 거 이거 안 돼요. 실무에서 임의제출 명의로 막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영장집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압수수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는 내용을 수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 만약 수색을 했으면 그 수색에 따른 압수 2차 영장에는 압수도 다 유법하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압수물에 관련해서 유법 주장할 때 반드시 이 판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